비대위원장의 황우여, 황우여 전 대표, 황우여 전 장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황우여 주문은 일반적으로 그분에 대한 평가는 무난하다 이런 평가잖아요. 예를 들면 특별히 뭐 개파색차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는 분?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관리형, 그러니까 전당대회 하기 전까지 그냥 뭐 당 잘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셔라. 어디 편들지 말고 이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비대위원장이면 근데 웃기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비상한 상태에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잖아. 이분이 그런 능력은 있냐?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거야. 진검다리. 그렇지. 자리 지키고 있으면서 그냥 밑에서 하는 거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 이분이 뭐 혁신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패배를 국민의힘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패를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국민의 모습을 보면 좀 나이버하다고 해야 되나? 없어요. 뭐 그냥 이긴 정당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명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뭐 하나만한 인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의전용 대표다. 의전을 위한 용도로 앉혀놓는 거예요. 아무 권한 없이 실권 없이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자면 이용당하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황우여 위원장을 갖다 악세사리로 쓰는 거죠. 포장지로. 저는 뭐 이게 당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시간을 벌기 용의 그런 인선으로 보여지고 이제 국민의힘은 황우여 체제를 거치고 나면 한 두 달 뒤에 이제 전당대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당대회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에 뭘 깨달은 게 있습니까? 뭘 그동안에 김재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선인 같은 경우는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이불을 덮어놨다라고 비유를 하던데 그럼 이불을 덮어놓으면 그 쓰레기 더미에서 냄새 안 나나요? 거기 잘 수 있습니까? 국민들 보고 쓰레기 더미 위에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인선을 해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른다. 저는 뭐 권력투쟁 속으로 또 빨려들어가면서 당의 체질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더 맹종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더 저는 용산바라기의 대표를 옹립해서 당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비대위원장이 결정이 됐군요. 원내대표는 당선인들이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내대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나이연대. 나이연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름 자체도 좀 촌스럽죠. 나이연대 이러니까 뭐 몇 살인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나이연대 이제 나가 나경원 대표. 그 다음에 이가 이제 이철규. 원조윤회과 아니고 찐년 오브찐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연대로 한번 해서 하반기를 돌파해보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 당대표는 제가 뭐 차치하더라도 그건 뭐 당원들이 선거로 뽑을 테니까. 원내대표로 이철규. 이거는 이제 의원들이 뽑거든요. 당선인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과연 총선 이후에 첫 해 가장 그 원내대표의 힘이 센 예를 들면 원구성부터 다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을 이철규를 하겠다. 전 이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철규라는 분이 강서보궐선거 대참패 때도 사무총장을 했는데 직을 사퇴합니다. 물러났다가 18일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를 해요. 그러다가 총선에는 공천관리위원을 하면서 인재영입을 다 진두질을 했고 막판에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각가지 세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천을 좌우했던 분이 총선 대패를 했는데 또 원내 사령탑이 된다. 이거는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상식도 안 지키는 저는 막장인선이라고 봅니다. 막장인선이다. 잘 될까요? 나이연대에서 이철규 원내대표가 될까요? 되는 거는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제 되고 난 이후에 이후에는 국회는 완전히 강대강 대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주는 시그널 자체가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 영원히 우리는 영남기득권 위에서 끝까지 가서 국민과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의지로밖에 안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도 변화하지 않고 당도 변화하지 않고 서로 변화하지 않으면서 묘하게 손잡고 끝까지 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는 선전포고 아니냐. 그리고 김웅 의원도 이미 같은 맥락으로 비판을 했고요.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이번 총선에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른바 우리가 윤해가냐 초반에 불렀고 그다음에 친윤, 찐윤 불렀던 그런 인사들에 대한 평가도 좋지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 또 민심과 용심이 너무 괴리가 돼 있다 보니까 총선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친윤이 원내대표가 된다. 선거를 졌는데 또 찐윤이 온다는 것은 정치를 안 하고 앞으로도 순치로 가겠다는 거예요. 더 순치돼서 더 용산의 그립을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지선 있고 대선 있잖아요.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순리입니다. 계속 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어떻게 존립합니까? 그리고 존립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민심과 괴리되겠다는 자체 선언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더 이상 고쳐서 쓸 수 없다. 고칠 수도 없다. 이제 건전지로 치면 이제는 거의 폐건전지다. 폐건전지 어떻게 됩니까? 수거함에 갖다 넣잖아요. 그렇죠. 분리수거. 수거함에 가는 거죠. 분리수거해야죠. 아니 이거를 제가 무슨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수순을 하고 이런 식의 순치된 정치를 하면 수순인 겁니다. 그러게요. 답이 없죠. 답이. 참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변화 가능성도 안 보이는 것이고 전혀 없죠. 윤 대통령은 지금 변하겠다라고 영수회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 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고 또 어떻게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서 또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지 이것 좀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친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고 수천리에서 그런 거고 이런 거고 지금 현재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시인인가를 끊고 있습니다.